안녕하세요. 박팀장입니다. 4월 30일자 여러분들과 YC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자 강한 거래대금과 함께 주가 상한가 들어갔지만 오늘 주가가 밀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어제 상한가는 왜 이렇게 강하게 들어갔는지 하지만 오늘 주가 눌린 이유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YC캠 주가가 어제 강하게 상한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YC캠 국내 최초로 포토레지스트용 린스 반도체 양산에 대해서 진입이 바로 코앞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린스 반도체에 대해서 국내 최초로 개발 상용화가 되기 바로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어제자 강한 거래대금과 함께 주가가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지만 이 전 고점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주가 고점을 만들고 행보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고점을 뚫기 위해서 박스권 상단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런 부담들이 끼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없이 오늘은 조금 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시점인 게 제가 방금 기사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 YC캠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유리기판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 종목일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지금 이 린스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독점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상용화가 진행이 되었을 때 정고점이니 32,500원 뚫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주가 이렇게 눌리는 시점 주가가 27,5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추가 비수 통해서 평당가를 낮추시거나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신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8시 반부터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YC캠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새로 나왔는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봉에 대해서 거래대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YC캠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 YC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부요 계약 일정들 관계자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번 5월달에 핵심적인 공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 공시와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재료에 대한 체크를 모두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추정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이 이탈하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을 깨더라도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없을 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홀딩할 수 있는지 외도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 모두 끝마치고 여러분들이 YC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둔 이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YC캠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고 이 보고서에 앞으로 5월달에 나올 이 공시 내용 핵심적인 재료를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읽어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돌발적인 악재나 호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YC캠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 유튜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이 단타 종목,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과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잡아가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 모두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보시게 된다면 삼화전기와 KBI 메탈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배너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고요.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장전인 8시 52분에 문자 주셨던 260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 오늘 삼화전기 당중이 28%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22%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KBI 메탈 마찬가지로 지금 14%까지 내려와 있지만 오전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종목이라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 통해서 9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하시는 데 대해서 매도할 때 어려움 전혀 없으실 거고요. 수익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확실히 하고요. 저점에서부터 눌림구간 저점에서 잡아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급하게 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매수 준비하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모두 포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매수가 밑으로 내려갈 일이 거의 없는 지금 라인이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이뿐만 아니라 재료도 보시게 된다면 HBM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확장 준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재료가 부각되었을 때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지금 매수가 대비 최소한 5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아니면 둘 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꼭 같이 적어 보내주시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000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의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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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